여기는 조선 최고의 규수를 뽑는 장이다. 이번 간택인들, 왕실의 뜻대로 되도록 놔두겠어. 입반대감댁 장녀, 예연선. 그 댁 아가씨가 중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지요. 마마 빼고 주변 모두가 매수당한 걸 어찌 모르십니까? 만약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요.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수를 더 두어야 한다. 난 지금까지 피하기만 했어.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제가 바로 진짜 예연선입니다. 난 아직 그대를